...부함해서 734개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고 상업판단회의 개최 및 유관계한 영업사를 점검하고 자동차 출동 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산소공기를 달고 있는 가수의 전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강에서는 파악의 증거가 구조에 어떤 작전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갖고 훈련 유형에 대한 토요와 훈련 장소 선정을 논의한 결과 거동이 불편한 후 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 장소인 항자 유형대원은 갈수고 대원은 스프리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나 재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화재 감시나 다동화 지금부터 책에 따라서 부시안과 실안계 보고를 드리고 동시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기장에서 지장님께 강황판단의 소식을 도움을 드리고 조강소하고 협업과 전환 대책본부 회실을 모인 상황입니다. 본부장께서 상황 방금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지하 위청에서 가스 폭발로 강황장에 파트만 하고 풍불빵을 드리고 이 카메라가 우리 대구시에 한 8대 정도가 있습니다. 아스 팔로 그물을 일부 가지고 공개됐다 보면 하는데 굉장히 큰 인명. 구조와 이송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다.